인사 있어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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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 둘 셋 The Future of Fricks Town 빅스타 안녕하세요 빅스타입니다 한 명씩 인사 있어요 한 명씩 네 안녕하세요 빅스타의 파이팅 성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타의 생생한 눈두덩인 랩퍼 바람입니다 바람? 안녕하세요 빅스타의 웨인보커를 맡고 있는 레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타의 리더 필덩입니다 반갑습니다 필덩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타에서 맑은 눈동자와 두툼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막내 쥬도입니다 각자 팀에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눈두덩이네 뭐 입술 뭐 이런걸로 들어 나가는구나 빅스타 소개할 때 2013년에 이 팀을 주목해주세요 느낌이 온다고 내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엠치를 보면서 항상 그 느낌으로 빅대로 뜨더라고요 근데 다 궁금한게 있어요 용감한 형제 작곡가가 제작을 했잖아요 평상시에 그 우태패스에 이렇게 심수한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우태요? 용감한 형제 실체로 무서워 아 실제 무서워요? 네 아주 굉장히 자상하고 애교 없어요? 애교? 저희 앞에 애교를 부르시는 건 한 명이 없죠? 괜히 카리스마 떨어져 가는거야 다 그래 사장들은 원래 그런거야 근데 요거 느낌이와는 이전의 노래하고 굉장히 좀 느낌이 달라요 약간 애교 막 이런 것들과 춤에도 막 두리수 쭉 사뜨드리고 있더라 막 엎히고 마지막에 그러면 멤버 중에 멤버 중에 제일 애교덩어리 애교쟁이 누구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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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이름이 괜히 바람이 아니야 괜히 바람이겠어? 애교를 닳더니 너 바람이겠지 어 그래그러면 팬들을 위해서 자 애교 한번 떨어져 그거 할 수 알아? 1가기 이름 뭐 이런거 가자 가자 야 한번 가자 이거 재밌잖아 이런거 좋지? 이거 재밌죠? 1가기는 귀요미 2가기는 귀요미 이거 했잖아 어 자 야 형도 했었어 형도 형도 옛날에 이케요? 내 사랑 나도 내 나이 내가 마흔줄인데 그거 한다 자 자 애 들어줄게 야 야 자 1가기는 귀요미 시작 1가기는 귀요미 2가기는 귀요미 2가기는 귀요미 3가기 사람은 3가기 사람은 3가기 사람은 3가기 어 그러면 그걸로 하자 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볼에다 대고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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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구로 끝 고구로 마무리 고구로 마무리 시작 자 볼에다 대고 시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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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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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그래야지 다 보고할 수 있어 시작 박수 한번 치세요 야 어디 목요방송 와서 이런거 아무나 안 치키지 자 그러면 어 요번에 빅스타일 노래 한 번 더 드릴게요 요번 노래는 핫보이 핫보이 들려주세요 핫보이 자 즐기세요